이걸로는 눈이죠. 이걸로는 눈이죠. 번호 어딨어? 번호. 저 진짜 이거 있잖아. 없어졌어? 도망간거 아니에요? 아 그 차가 막혀서 돌리러 갔대 이거. 이거 하려고 저희 갔다 온거에요? 그런가봐요. 좀 웃어주었죠. 운동하는 일입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시나요? 이 흉을 여기서 또 끊으면 안됩니다. 그렇죠. 기어가야 돼. 저희 중에 또 엄청나게 뭐 제대로 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지. 우리 댄스 중심이죠. 그렇죠. 댄스 중심이죠. 바로 누구? 저 바로 나오네. 바로 나오네. 여기 밑에 맥주는 참아서 중에는 못참지. 바로 나오네. 좀 어떻게 만드시죠. 그 정도는 못참길 거 같은데 못참게 만들 만한 곡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요즘에 유튜브에 다이어트 댄스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.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. 사랑의 스위치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